사거리가 나올 거에요. What does it mean? Up here. Up here. Up here. 나올 거에요. This is? You're walking and then there. Yeah, yeah. 맞아요. 맞아요. 자, 이것은? Oh, yeah. Future. Future. Okay. 나올 거에요. And? tunicum. 자,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행 name is 외환은행. 은행 name is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작은 골목. 작은 골목. 작은 골목. 큰 골목. 작은 골목. 작은 골목. 골목으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른쪽에 몇 번? 세 번째. 세 번째. 골목에서. 골목에서. 오른쪽. 세 번째. 괜찮아요? 어렵습니다. 아니요? 안 어렵습니까? 아직. 아직.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아침에. 어제. 어제 괜찮았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머리가. 웨이크 업.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진씨는? 음. 청국. 태국에서. 어? 청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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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사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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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씨가 중국 대사관에 갔어요? 갑니다. They have weird hours. They're only open like 9-11. 네. 여행 갈 겁니다. 공부 안 합니까? 어? 왜 아침에 갑니까? 왜? 왜 아침에 갑니까? 네. había 아직 남은 그ρι지 입을. 제가 얘기하는게 궁금해요 그게... 그거를 알았지요. 그죠?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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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들 quiere 있음. 아. 저희는 이런 beaucoup의 cer iyi. еков은? 여름이. 이미 있는 거리가 에요.